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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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토와 설사를 하지 않았습니까? 머리가 아프고 여기저기 숨쉬고 숨은 차고 광남집의 증상입니다.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들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자쯤 좋아질 거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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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짱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허준 여러분들은 하자 준비되셨죠? 그러면 그때부터 불꽃이 머리 뒤에서 터집니다. 준비되셨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방송 파수! 오늘의 마무리 연습으로 오늘 모든 영상이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.